선착장에서 잠시 기념촬영을 하고 나서요 요트를 향해 고고고 꽃좋아 여긴 요트 저희는 지금 저희의 전용을 빌려서요 저가 따라오겠습니다 한경이 형 형도 처음 타보는 것 같아 형 처음 타보는 것 같아 많이 타니까 지금 보이시는 저쪽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공부시간에 배웠던 백록담 한라산 예 바로 저쪽인데 저쪽인데 역시 저쪽 보이셔요 저쪽 자리 저기가 영동대교 그럼 그 옆에 더샵스타시티 여러분들 맞습니다 저거 잘 모르셔서 저기가 바로 슈퍼 주제 숙소 아우 진짜 바다에서 느끼는 기운이 신선함 그 자체였어요 이전에 촬영까지는 더운 느낌이 강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더위도 더위지만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신나잖아요? 네, 지금 요트를 타면서 저희가 화보를 열심히 찍고 있는데요 요트를 처음 타봤어요 근데 기분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가슴에 담았던 스트레스들이 확 날아가는 느낌 바쁜 스케줄 중에 또 이런 짜릿한 행복 너무 달콤한 행복 그리고 망킥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슈퍼주니어 화보도 멋있게 이쁘게 찍을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화이팅! 2, 2, 3 안녕하세요 은혁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야! 여기야! 공 اقش이 middle physics О깨 공격 건 고맙용 앗 컷 가자 좋아 한 번 더 하나 둘 셋 와! 중심 잡기! 이렇게 중심 잡 denomin시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대가 올 때면 마음속 감싸주고픈 걸 네, 운전한다! 아, 그리고 선장으로 변신한 우리 시원이 저 캡틴 시원초이라고 불러주세요. 캡틴 시원초이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캡틴 시원초이 절대 이거 떼줬어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운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시원이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미국에서 한번 해봤대요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날씨도 더운데 여기 홍콩까지, 먼 홍콩까지 아주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캡틴 시원초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밤만의 아이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